안녕하세요. 한 끼에드질의 사왕입니다. 오늘은 저 다리 보시면 어디신지 알겠죠? 바로 영도입니다. 오늘 토요일이라 제가 영도로 한번 왔습니다. 물높이는 지금 135고 저번에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통제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통제는 없고요. 지금은 제가 제일 먼저 입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6시 반쪽은 넘었고요. 오늘 간절은 9시입니다. 한번 1등으로 들어온 봤으니 1등으로 낙지를 잡고 제일 먼저 쳤어가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딱 물이 고여있으면 낙지들이 항상 있어요. 고여있는 물을 잘 봐야 돼요. 흐르는 물에는 낙지들이 거의 없어요. 보기 힘들죠? 항상 고여있는 물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은 이 고여있는 물에서 낙지를 좀 줬으면 좋겠네요. 낙지가 어디 있을지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보통 여기 오면 낙지를 최소 3마리 이상 잡는데 아 왜 이렇게 두 자릿수 잡기 때문에 오색이 이렇게 힘들죠? 아 추석까지이면 딱 주웠는데 두 자릿수 잡기를 추석 지난 이후로 낙지가 두 자릿수가 안 나와요. 낙지가 여기 굴러다니네. 이렇게 마시러 왔어. 네가 첫 수 우리 낙지선생 첫 수 아 좋습니다. 첫 수 했습니다. 여기 장갑이 있네. 오우 몇 분 안 돼서 장갑을 했다. 낙지를 잡았어요. 아우 섭섭해라. 여기까지 내가 왔는데 오 여기 있다. 오우 보이십니까 낙지 와우 우리 낙지선생 여기 있었어. 이리 와 아우 보이시죠. 낙지는 죽는 거다. 돌집툴 없이 죽으면 됩니다. 역시 낙지선생 여기 있었어. 크으 나를 실망을 안시키나 이 낙지. 좋아. 아우 죽은 아닌 것 같고 자 여기 왜 꾸덕물이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왠지 나올 것 같긴 한데 손 말아 야 왠지 네가 나올 것 같아 다리를 살랑살랑 거리면서 나와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우리 낙지선생 다리를 살랑살랑 거리면서 나왔으면 참 좋은데 안 나오시네요. 낙지선생께서 다리를 살랑살랑 거리면서 나왔으면 참 좋은데 아 특히 여기가 안 보이지네 여긴 사람은 안 지나갔는데 여기에 사람 안 지나갔는데 여기서 낙지 하나 쿵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힘드네요 오늘 이렇게 낙지 보기 힘들 줄이야 초반에 낙지를 금방 잡아서 오늘 좀 되겠다 했는데 역시 차 끝발이 개 끝발인가 봅니다 낙지가 없어요 어? 낙지다 오오 싱쿵이 우리 싱쿵이 여기 만나갔습니다 운동이솝 여러분 혹시 운동이를 잘 뒤지면 이렇게 싱쿵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우 세 번째 낙지 철새는 중에서 마지막 낙지를 잡았어요 세 번째 우리 보이시나요? 낙지 세 마리 철새는 길에 잡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기본을 했네요 영웅도 오면은 최소 최소가 아니지 기본은 세 마리입니다 세 마리부터 시작하는 게 영웅도에요 근데 오늘 두 마리만 잡고 집에 가나 했는데 결국은 집에 가는 길에 한 마리 더 추가했습니다 철새는 길에 아 어쨌든 오늘 기본은 했네요 아 오늘 영웅도 와서 기본도 못 할 줄 알고 진짜 오늘 체하게 됐는데 어쨌든 겨울이다 보니까 지금 없어요 다른 분들도 보니까 한 마리 두 마리 그게 다거든요 낙지 헤르즈는 오늘부터 뜬감스럽습니다 다음은 더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영웅도 와서 기본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이만 철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헤르즈에 다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콕콕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빠이 한번 더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